버스를 타면 늘 잠만 자던 선수들도 테스트를 마친 오늘은 여의로워 보이고 홍만도 표정이 밝다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행이다 처음에 와서 뛰는데 죽겠는데 이제는 진짜 귀엽네요 안 힘들어? 그래서 좀 안 힘들냐? 아 힘들지 제가 체력이 좀 예전같지 않거든요 처음 왔을 때가 진짜 힘들었어요 술 차고 탕후나도 지쳐가지고 잠만 오고 그랬는데 집은 막상 하고 나니까 좀 생각보다 괜찮네요 괜찮고 좀 여유가 생기고 뭔가 좀 동력하고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잠시 후 버스 안에서는 즉석 노래방이 펼쳐졌다. 선수들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밝다. 드디어 홍만의 이름이 불려지고 홍만과 같은 방을 쓰는 선배 동훈이 가장 열렬히 환호한다. 역시 끼 많은 홍만은 빼는 법이 없다. 춤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노래에 화려한 춤까지. 버스 안의 즉석 무대가 그저 좁을 뿐이다. 쑥스러운 듯 황급히 자리로 돌아가는 홍만. 그래도 뭐든 확실하게 하자는 게 홍만의 생각이다. 저장인제 아~~ 저장인제